. 알았어. 간다? 응. 조심히 가. 가. 어? 왜 나와 있어요? 겁도 없어. 지금까지 뭐 하다 오는 거야? 친구만 먹었는데요. 신경 안 써요? 뭘요? 그 이상한 편지 말이야. 지금 나 걱정하는 거예요? 그래. 나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오진 씨는 본인 걱정이 안 되나? 그 남자친구 있는 거 같던데 그 사람은 뭐래? 이 사건에 대해. 남자친구. 네. 나은 이 전화의 weeks. 이거 할툼 Saturday. 거기... 그 때까지 가르쳐겨놓은 거에요. 열한 노래입니다. 해결된다. 그래. 그래. 해결된다. 해결된다. 해냈던 탈모. 해결된다. 해결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